취미가 뭐예요? 혹시 핸드볼 좋아하세요? 아니요. 제가 핸드볼은 잘... 아..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한번 던져보실래요? 이렇게! 기억력은 좋은 편이세요? 여기 비상구가 몇 개인지 아세요? 들어오기 전에 만난 사람들 어떤 옷 입었는지 그런 거 기억나세요? 그걸 왜... 아... 쓸데없는 거 기억 잘하는 사람이 이상형이라고... 이제 진짜 마지막이잖아요. 진짜 헤어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. 미팅이 끝나는 게 그렇게 슬퍼요? 제가요... 20년 동안 만난 사람이 있는데요. 어릴 때 엄청 뚱뚱했거든요. 근데 중학교 가면서 갑자기 그 살이 다 키러 갔는데 암튼 엄청 멋있어졌거든요. 근데 엄청 똑똑했는데 계속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. 근데 전 진짜 시험 안 봐도 괜찮다고 하려고 그랬거든요. 왜 그랬어요? 어요? 아... 아합н... 아합... 으아하핳 에헹 막 막 막 으아악 아멘